기독연구원 느예미아에서 바울에 대한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 한수현이라고 합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느예미아에서 가르치고 계시는데 저는 느예미아에서 바울 쪽으로, 신약에서 바울 쪽으로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 신학이 무엇일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바울 신학의 특징에서 중요한 것 하나가 뭔가 하면 신약성서에 바울 사람이 썼다라고 하는 여러 글들이 있는데 그 중에 보통 학자들이 말하는 분명히 바울이 썼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것 그러니까 바울의 제자나 바울 이후에 바울을 너무 사랑했던 목회자들이 바울의 이름을 통하여 쓴 글이 아니라 바울이 정말로 썼다라고 보통 생각되는 본문이 학자들 간의 의견이 일치되는 것이 7개가 있습니다 7개의 성서, 고린도전우서, 로마서, 갈라디아서, 테살로니가전서, 빌리뽀서, 그리고 빌레몬서 이렇게 7개가 있는데요 7개의 본문을 통해서 초대교회의 뿌리가 되는 특별하게 본다면 믿음을 통한 교회의, 예를 들면 교회의 구원론이라든가 신앙에 대한 바울의 이야기들, 이러한 것들을 연구하고 그걸 통하여 온전한 어떻게 보면 교회에 대한 탐구, 그리고 신앙에 대한 탐구를 진행하는 그러한 학문이라고 볼 수 있죠 바울신학은 바울이 쓴 편지를 통하여 이러한 것들을 연구하는 그러한 학문입니다 최근에 바울신학의 변화를 보면 여러 많은 신학에도 변화들이 있었죠 그런데 저는 생각하기에 구약 또는 신약으로 성서신학이 분리가 되는데 신약이라는 신약 성서학 안에 바울신학만큼 최근에 많은 변화를 거친 신학 안에서의 학문은 굉장히 드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1980년부터 시작해서 90년, 2000년을 넘어가면서 바울신학만큼 참으로 많은 변화와 논의들이 있었던 학문이 아마 드물 겁니다 신학 안에서 말이죠 그 이유는 뭔가 하면 보통 우리가 여러분이 접해봤을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많이 접하는 세관점이라는 말이 있어요 세관점이라는 말은 어떻게 보면 어렵고 어떻게 보면 쉬운 표현인데 그만큼 바울에 대한 올트 펄스펙티브, 옛 관점에 대한 새로운 관점에 대한 연구들 이걸 모두 통틀어서 세관점이라고 해도 되지만 일단 그러한 것들이 많은 학자들에게 굉장히 많은 설득력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옛 관점을 주장하던 분들마저도 세관점에 대한 부분을 일부 받아들이거나 아니면 그것에 대한 재고를 고민하거나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큰 변화가 있었어요 그 변화를 간단히 설명하자면 이때까지 바울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이해했던 많은 교회가 이해했던 가장 중심적인 이해가 무엇이 있는가 하면 믿음을 통한 구원이다라는 거였어요 그리고 믿음을 통한 구원에 대해 굉장히 그것을 바울이 얘기하는 부분을 단순화해서 모든 사람은 죄인인데 예수 그리스로를 믿는 사람은 구원을 얻는다라는 어떻게 보면 신앙적인 교회 안에서의 신앙의 고백을 아주 단순하고 일반화시켜서 정말 누구나 이해하기 편한 방법으로 복음을 이야기했던 사람이 바울이다 라는 하나의 생각들이 바울에 대한 이해에서는 강력한 하나의 논의로 신학과 교회를 지배하고 있었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것에 대해서 단순하게 그렇게 이해할 수 없다 단순하게 그렇게 이해되기도 어려울 뿐더러 정말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바울이 이야기하는 믿음을 통해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 과거에 이해하는 것처럼 율법을 통해 구원을 얻는다 예를 들면 행암으로 구원을 얻는다 사람이 노력한다고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벼슬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라는 식의 이러한 세계관, 이러한 구원관 쉽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이외에 모든 것은 다 예를 들면 행위와 돈과 율법과 그런 사람의 방법이고 오로지 예수님을 믿는 것만이 유일한 구원의 방법이다라는 것을 단순하게 확립시킨 사람이 바울이다라는 것이 이때까지의 바울에 대한 이해였죠 그런데 이러한 이때까지의 방식에 과로를 치고 과로를 친다는 게 뭔가 하면 그것에 대해서 판단, 그것을 믿고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중지하고 과연 바울이 왜 그런 얘기를 했는가 그 이야기의 의미가 정말로 바울의 바울사도의 그의 환경과 그의 그 당시의 역사와 그 당시의 변화, 신학적인 변화 안에서 그리고 또한 보험사에 나타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말씀의 가르침 안에서 정말 주도면밀하게 연구해서 단순화시킨 건가 아니면 바울의 의도는 지금의 교회가 생각하는 것과는 굉장히 다른 것이었는가 라는 것에 대해서 정말 심각하게 연구된 것이죠 그리고 그 연구에 대한 결과가 이전의 연구 결과와는 굉장히 다른 결과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겁니다 아주 단적인 예를 들면요 바울이 말할 때 바울의 믿음이라는 것이 정말로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 현대인이 말하는 그런 믿음이었나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건 보통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지적인 판단으로 받아들이기 힘든 것을 받아들이는 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하기 쉽잖아요 그러니까 이해되지 않고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지만 예수님을 믿으면 돼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그리고 죽고 부활했다는 걸 믿으면 되라는 그 하나의 비과학적이고 비역사적으로 보이는 사실을 그저 무조건적으로 믿는 것만으로 나는 구원을 얻는 것인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때까지 알게 모르게 수많은 논쟁이 있었거든요 그럴 때마다 그런 믿음만 아니라 행위도 필요해? 선행을 해야 된다는 거야? 그럼 너 이단? 이런 식으로 계속적인 논의가 있었는데 거기에 가장 중요한 판단 근거가 바울신학이었는데 지금은 바울신학을 연구하는 신진학자들이나 전통적인 학자들조차도 그러한 생각에서 벗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변화를 통해서 바울서신 신약성경 그리고 구약성경까지도 이해하고 읽는 새로운 길들이 더 넓은 길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전까지 말하는 믿음과 실천의 부분에 대해서 바울 스스로도 굉장히 종합적이고 균형 잡힌 이해를 가져오고 있고 그런 것을 어떻게 보면 실행시키기 위해서 바울사도가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를 복회를 했다라는 이러한 증거들이 바울사신 안에 드러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최근에 바울서신의 연구를 통해서 더욱더 구약성경과 조화되고 그리고 현대의 교회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 그리고 이제껏 교회가 왜 그토록 단순한 구원론과 교회를 유지하는 것 중심의 어떤 신학에 치우쳐져 있었는가에 대한 반성을 바울신학적으로도 할 수 있는 그러한 시대에 왔고 그러한 부분에 새로운 연구결과들과 논의들을 저는 노헤미아에서 강의할 때마다 소개하고 함께 고민하는 그러한 시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세 번째로 바울신학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기로 신학과 모든 신학의 기반은 성경에 대한 해석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성경이 된다기보다는 성경에 대한 해석 말씀에 대한 해석이죠 모든 신학의 기반은 성서에 대한 이해와 해석을 바탕으로 되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성경의 문자, 성경의 글들을 그냥 외우는,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이해하고 성경에서 말하는 인간 성경에서 말하는 인간의 커뮤니티, 공동체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 성경에서 말하는 인생, 삶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 이런 것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인문학적인 연구와 결과와 함께 대화하면서 어떻게 보면 성경에 대한 해석을 기반으로 한 신학적인 논의들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신학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바울신학은 그런 면에서 굉장히 유용한 신학적인 해석들을 해석들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한 분과학문입니다 왜냐하면 바울 자체가 교회를 담당하는 목회자였고 그리고 교인들과의 여러 사건들과 갈등들 안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로 고민한 사람이었고 그리고 어떻게 교인들의 삶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연결시킨 것인가 그리고 신학적인 고백과 구원론 또는 종말론 이러한 고백과 신학과 실제적인 삶을 어떻게 연결시킬 수 있을까를 고민했던 사람이고 그러한 고민들의 결과가 바울서신이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신학이라면 어떻게 보면 성경 안에 있지만 성경과 세상을 연결하는 하나의 통로가 될 수 있고 성서에 대한 해석과 다른 학문들을 연결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론이 될 수 있고 그리고 나를 이해하고 세상을 이해하고 그리고 성경 안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부분들과 나의 실제적인 삶을 연결할 수 있는 실천적인 또는 아주 유용한 방법론들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바울신학에는 그러면서 아주 무궁무진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여튼 여기까지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느예미야에서 기회가 된다면 여러분을 만나서 함께 바울에 대해서 함께 얘기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